자, 안녕하세요. 말씀드립니다. 플로어에 내려올 수 있는 팬 여러분들은요. 맨프리카 상영하신 분, 그리고 올해 베프리기를 맞을 수 있는 분이에요.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우리 태극기 기술 현장에서 먼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선수들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더 드리고요.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포토 타이밍에서 당시 후에 최근 이벤트에서 다시 찾아볼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. 자, 우리 선수들 1분 뒤에 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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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선수들 2분 뒤에 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선수들 2분 뒤에 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선수로부터 세단이기 바라겠고요. 우리 신뢰로부터 하시지만 세웅스의 데뷔에 가셔서 한 선수를 맞춰보겠습니다. 이동할게요. 이동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1월 10일날이에요. 대단한 선수입니다. 기벤이 신선에서 또 오십시오. 오늘 같은 경기 6월 10일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을 시작하겠습니다. 해드라이드 CG 2급 2 감사합니다.